자 여기가 커네티컷 에어머니 브릿지 커네티컷 에어머니 브릿지 오버배넘 칼로라마 스트리트 오버배넘지의 트위트들이 여러분들 왜이래 지금 커네티컷 에어머니 지금 저희가 체니스 엠밧티인데 체니스 엠밧티인데 지금 리모델링 하나봐 리모델링이나 뉴비딩 카스크림 하나봐 아싸 라이비야 자 머니카다비를 갖고 오고 클라우드나 아시다 그래 아 아 아 아 아 자 슈퍼알비다 블로그오지다 대시 슈퍼카 슈퍼알비다 블로그오지다 대시 슈퍼피제다 블로그오지다 대시 슈퍼피제다 블로그오지다 대시 슈퍼카 슈퍼피제다 블로그오지다 대시 왜나 어제 난이얼솔드 인코레스나 에디어솔드 이렇게 스트림 브릿지 브릿지는 수선 브릿지 하지 돌사이드나 우즈 그리고 레프트사이드나 저렇게 드라브웨이 어 브릿지는 이제 택시 어 올 사이드비를 했어 사이드비를 그니깐 트리드홀 레이라운드 했고 그리고 레프트사이드에서 드라브웨이 어 그니깐 이제 어 사우스 웨스트 바운드지 또 코나이란 스몰퍼스였다 그걸 했는데 그게 세컨 그레이드나왔어 아 세컨 드링해서 핫다라비아 자 1139 AM Tuesday 메이집스 2014 디 마인드하거든 어 아 아 아 블랙프루파디 알비 블랙프루파디 수퍼카 월타가 월드페스티스트 세단 월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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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아 아 아 아 수퍼갓 그 아 그 그 그 엠버게니 비즈니스 세트가 그 사이즈가 그니까 이제 그 낮 빅 사이즈고 그게 그 쇼어 월드 윈드 그 사이즈라고 그니까 이제 그 뭐냐면 그 그 숄터된 볼트루탄 스타쉽 숄터된 볼트루탄 스타쉽 삐아주아 반티 그걸로 스몰로 그니까 이제 세세나 캐러밴 정도 인사이드 캐빈이 그러니까 이제 시러스 시즈 정도 세븐티 세븐티 투 투 쓰리 투 투 쓰리 해야지 리얼 레스토룸 더디자인 엔진은 이버치킨 아바트로스 엔진 세미 엔진 미버치킨 에이 엘 25티엘 스토 엔진 패스 노 배브레이션 노 노이즈 아주 잘하라고 하잖아 플레이트링에서 스틸 플라이 하잖아 플레이트링 어? 어? 플라잉 포 아나 그거 보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프로파일 엔진하고 나오잖아 네? 나이스 어? 그리고 이제 리트랙트볼 이제 랜딩기어 워터스키 랜딩기어 워터스키 랜딩기어 워터스키 랜딩기어 워터스키 랜딩기어 워터스키 그니까지 워터스키인데 랜딩기어 시스템 그 햇몰 랜딩하는거 보라고 유튜브 아유 그 랜딩기어 오마어드로스 통하잖아 랜딩기어 어? 에어 버스도 한번 보라고 에어 버스 에어 버스 에어 버스는 트위스트 되잖아 트위스트 되면서 오픈 되잖아 휠이 어 휠이 사이드로 오픈이 된다 휠이 그냥 랜딩기어로 스크릿하면서 랜딩을 딱 하잖아 엑스런 세는거 랜딩기어가 오마어드로스 통하잖아 그런거를 이 이 이 에어 플레인의 랜딩기어 시스템을 갖다가 워터스키를 해가지고서 메가야트 어 메가야트 랜딩기어 그거라다 제트엔진을 해야지 제트엔진을 해야 빅사이즈 다이아몬드 세븐지 어 트위드 클래프 소벌레인 어 어 이게 디비션 크게 이제 허리 어 오벌 워라 어 오벌 서피스 어 워터스키로 어 어 슬로스피드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어 어 어 나이스시네 그게 2.5 2.6 라고 리트랙터블 어 틸트 로터 틸트 퍼프라이즈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어 여기가 9노트만 와 파워가 스몰 사이즈 오프라블러 4.6 하면 되잖아 어 어 어 어 어 그럼 되잖아 머니카드 갖고 오고 캐시넘 언필리버블리 인크레블리 갖고 오고 어 그래서 이 어 월드 탑 빌리언 어 탑 빌리언 에어 월드 레코드 캠페인을 탑 빌리언 에어 월드 레코드 어 어 나 월드 레코드 탑 빌리언 에어 고 탑 빌리언 에어 월드 레코드 니가 지금이 몰 된 테니얼스를 퀄리언 에어 퀄리언 에어 퀄리언 에어 월드 탑 빌리언 에어 와카 탑 빌리언 에어 그것도 하나둘 월드 레코드 카이 헌드레드 퍼센트 퓨얼 스토리언 에어 네트로 플라잉 가약 설친 수복 USA 브라운드 차지있어요. 진셜 워크림 아이디 500% 퓨어 도네이션 월드 탑이네네아 999,999,999,999,999.99 아 사람이야 그러한 그 월드 레코드 그러한 그 아이디어 엑셀런트였나? 아니 그런 엑셀런트 아이디어를 스포츠로 세우지 그래 USA가 와라 중에 지금 어? 거기 갈까? 어디 가자? 아이고 USA가 로스트 마인드 심플링 킬링스럭 빌링스럭 인플렉스럭 하고 도대체 이거 뭐 와를 쓰지 말이야 아이고 허러벌 어? 그런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부가띠하고 뭐 멘복이니에 있을게 포스잇 다 갖고 오라고 뭐 포스잇 다 갖고 오라고 어? 그래갖고 벤트리도 갖고 오고 벤트리도 아이스 아우지도 갖고 와 허리 갖고 와 그리고 벤츠 S63 AMG C63 AMG 갖고 오고 알비 허리 갖고 오고 테라밋도 빨리 갖고 와 테라밋도 그렇다고 한번 하사라비 한번 포스잇 한번 하사라비 한번 블랙블리빠디여서 세틀라이트 티비 인터넷 세틀라이트 폰에서 킵스 아쿠아다도 갖고 오고 킵스 아쿠아다 쿰딩가도 갖고 오고 응? 얼른 빨리 갖고 와 허리 갖고 와 어? 허리 갖고 얼른 1145 음? 자아 어? 아 허리 갖고 와 슈퍼 비즈에다 블로그 어디다 줬어요 슈퍼카 슈퍼 비즈에다 블로그 어디다 줬어요 그리고 플라잉 카악 서칭토브를 킵마야 돼 아 그리고 USA 프라프탈이 서칭토브를 킵마야 돼